몇 년 전 유럽 프랑스에 있는 카페 메뉴판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고 주문하면 7유로,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라고 주문하면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문하면 1.4유로에 준다라고 하는 메뉴판이었습니다. 인사하고 친절하게 주문하면 7유로에 마실 커피를 1.4유로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메뉴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전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지난 어린이주일 또는 어버이주일 그때도 저희가 특별한 예배,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같은 인사, 같은 말이라도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다정하게 격려해 주시면 어떤 이벤트나 어떤 다른 예배나 다른 물질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더 큰 힘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다정하게 인사해 주시고 한 번 더 어깨 도닥거려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연동교회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셨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셨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셨으면 천원에 커피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트보금의 말씀 스무 번째, 위선의 회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할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 특별히 좀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은퇴를 앞두신 성도님들을 교회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기도하고 깊게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막 은퇴하신 은퇴를 또 앞두신 안수 집사님들이 서로 테니스를 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집사님 같이 테니스 치고 싶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오시면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 시간이 나니까 그때 같이 테니스 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테니스를 한 번도 친 적이 없어서 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라고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흔쾌히 받아주셔서 새벽기도에 잘 안 나오시던 집사님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새벽기도 함께 예배드리고 끝나고 같이 테니스 치는 우리 교제를 나눴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집사님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테니스를 잘 못 치니까 먼저 연습을 하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한 은퇴를 앞두신 안수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대장이니까 내가 목사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테니스 코트에서는 내가 선생이니까 목사님 제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집사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 함께 테니스를 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저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테니스 치는 게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분들 잘 정착하기 위해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제가 했는데 나중에는 함께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나가서 테니스 치고 땀 흘리고 음료수 마시고 아침을 또 먹으러 가고 그런 교제를 계속 나누니까 나중에는 그 교제가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거의 2년 동안 그 집사님들과 함께 제 집사님들을 절대 순종하면서 테니스를 배우는데 저를 가르쳐주신 한 집사님께서 테니스를 저를 처음 가르칠 때 계속해서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힘 빼세요. 힘 빼십시오. 힘 빼고 치세요.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세게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코트 안에 공을 넣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 초보자들이 테니스를 치면 공을 세게만 치려고 합니다. 살살 치면 안 넘어갈 것 같고 제대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세게 치면 막 공중으로 날아가고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을 쳐야만 상대편의 코트로 넘어가는데 무조건 세게만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힘 빼세요. 세게 치지 마세요. 부드럽게 힘 빼고 자연스럽게 쳐야 상대방과 함께 재밌게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것인데 자꾸만 힘을 주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계속 힘 빼라고, 힘 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처음에 그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힘 빼세요. 라고 얘기하실 때 제가 조금 오해했습니다. 아,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못하는 말을 여기서 다 하시는구나. 김 목사 힘 빼 라고 하는 말을 코트장에서 하시는구나. 제가 잠깐 오해했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은 전혀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것은 아닌데 저는 그때 힘 빼십시오, 힘 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테니스 칠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아, 내 인생에서도 힘을 빼야겠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저는 성직을 살아가면서 아, 내 성직의 삶에서도 힘을 빼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에서부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직의 삶에 힘을 빼고 살아가야만 사실 온전하고 바른 삶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척 초기에 나름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어서 자칫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가 뻣뻣해질 뻔했는데 그 집사님들과 테니스 교제를 하면서 운동할 때 힘을 빼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고 더불어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 테니스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목회에서도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니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늘 겸손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단에 올라가서 목소리가 변합니다. 설교 전에 얘기하는 목소리와 단위에서 하는 목소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목소리를 바꿔서 설교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귀신처럼 그거 잡아내서 제발 목소리 좀 힘 좀 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당신 목소리를 자꾸 꾸며서 힘 주고 설교하려고 하냐고 귀 있는 자는 다 듣는다 성경 말씀도 잘 모르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그대로 꾸밈 없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인데 왜 자꾸 목소리를 꾸미냐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다른 얘기지만 설교자로서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 담백한 우동 국물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힘 빼고 느끼한 것 빼고 화려한 것 빼고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구수한 뭔가 여백이 있는 담백한 우동 국물 같은 설교를 전하는 목사 그래서 그 설교를 잘하면 저는 은퇴하고 나서 우동 국수집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은퇴하면 많이 좀 와주세요. 제가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우동집이 있다고 해서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아주 허스름한 우동집이었습니다. 가서 우동을 먹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우동을 만들었을까 위를 쳐다보고 도대체 이 우동집의 좌우명이 뭘까 봤는데 정말 딱 위에 가장 큰 글씨 딱 한 글자가 한자로 써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무할 공자였습니다. 아 이 집은 우동의 힘을 뺐구나 모든 걸 뺐구나 그러니 우동이 맛있을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세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영적 충고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에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하는 이 표현에 헬라어 원어는 휘포크리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한 번역은 위선자들이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의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에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연극배우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연극은요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썼습니다. 따라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표현은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뜻이죠. 영어는 휘포크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성경에 딱 네 번 나옵니다. 5월달 우리 영성회복을 위한 이 설교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딱 네 번이 사용됩니다. 그 표현의 방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알게 하려고 하는 구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휘포크리시라는 이 가면 쓴 사람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를 표현할 때도 바로 이 가면 쓴 사람 휘포크리타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남을 비판하고 정제하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 자신의 위치, 자신의 그릇, 자신의 능력도 모르면서 남을 비판하는 자를 표현할 때 외식하는 자, 위선자, 휘포크리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가면 쓴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부풀리고 가장하며 거짓된 것으로 만드는 자들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가면을 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뭔가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외식하는 자, 위선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영적으로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을 향해 6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자들을 예수님은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개와 돼지라는 이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 시대에 그 중심이 됐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개, 돼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중심, 주류, 핵심이 되는 사람인 바리세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평가하면서 6절의 표현대로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가 개요, 너희가 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적 변고를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바리세인, 서기관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리세인이요,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그룹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이제 힘있는 곳이 됐어요. 주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회에 핵심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인들은 위선과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류와 기득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전에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은 소수정교였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교회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가서 새롭게 됐습니다. 세상을 선구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도 교회는 배고파서 갔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리질러 기도하려고 교회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세상을 바꿨죠. 어쨌든 그때는 한국교회는 비주류였습니다. 소수정교였고요. 힘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한국 기독교는 부자 종교입니다. 기득권 종교가 됐습니다. 힘있는 종교가 됐고요. 세상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교회가 더 많고 기독교인이 더 많습니다. 가난한 동네일수록 교회 숫자는 적고 기독교인 숫자도 적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줄을 잘 탈 수 있고 교회를 다녀야 인맥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리세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이 됩니다. 600년 유교나라에서 갑자기 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 유교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12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12명 대통령 가운데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 대통령은 6명이고요. 개신교 대통령은 4명에 그 중 3명은 장노님이었습니다. 관직에 앉으신 분들 총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25% 30%인데 장관에 된 사람들 몇 면을 보면 50%가 넘는 분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한국의 주류, 한국의 요직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인들, 한국 교회는 이제 중심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바리세인과 서기관을 비판하고 문제 있다고 말하면서 어느새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수님 시대의 바리세인과 서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외식하는 자, 위선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교회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개, 돼지로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 어느 단체가 수백억, 수천억을 들어가면서 자기 모임 갖겠다고 빌딩을 짓습니까? 큰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공간 텅텅 비워두면서 일주일에 몇 번 모임 갖지도 않으면서 큰 돈 들여 자기만을 위한 빌딩을 짓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식 아닙니까? 교회 운영은 불투명하게 처리합니다. 안에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처럼 생각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기업처럼 물려줍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돈 많고 힘 있고 백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 여러분, 어느새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민족이 어려우면 함께 모여 기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소수였지만, 적은 사람들이었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모였지만 교회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부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고 잘못돼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이 교회 자체는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힘을 그곳에 다 쏟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바뀌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셔서 피와 땀을 다 쏟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운 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인데 우리가 어느새 이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 행세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 빡 주고 내가 주인이냐?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교회에 오신다고 해서 교회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 주차장이 좀 낫습니다. 저는 한 3cm만 높으면 서서 가겠는데 그 3cm가 낮아서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날도 선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오라고 해서 주차장에 만나서 같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고개를 계속 숙여서 이렇게 가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단임 목사가 고개를 숙이면서 가면 어떡하냐고 빨리 주차장 공사에서 천장을 올리든지 바닥을 깎아서 목사님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님께 형님, 이 주차장은요 제가 연동교회 올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단임 목사요. 이 교회 단임 목사로 왔지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라고 제가 교회 처음 오면 그곳에 주차하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당당하게 못 갑니다. 고개 숙이고 오는 분들 다 인사하고 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선물처럼 주신 겁니다. 라고 형님께 얘기했습니다. 1, 2부 때는 아멘이 나왔는데 3부 때는 아멘이 나왔는데 저는 주차장 오면 우리 교인이든 우리 교인이 아니시든 다 인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가니까 그런데 저는 그 주차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이 교회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면서 아, 나는 항상 고개를 숙이는 자가 돼야겠구나 늘 마음의 가짐을 갖고 교회 올라옵니다. 조금 늦으셨습니다. 혹시 교회 주차장 우리 리모델링 하시면 지금 정도 높이만 유지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고개 숙이고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살고 있구나 깨달으셨다면 힘을 빼야 참된 영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으로 힘이 들어있는 것을 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죄수들의 교정을 위해 예배를 맡게 되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정하기 위해 수많은 교리책을 읽었습니다. 또 수많은 기독교 상담책을 읽으면서 한 주는 기독교 교리로, 한 주는 기독교 상담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대부분의 죄수들이 잠을 자거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전혀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설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목사님도 그런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이 죄수들이 픽픽 쓰러지고 자신을 찾아서 눈물 흘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바른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가 다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 설교 원고를 들고 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다리에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단에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아주 작은 못에 걸려서 뒤로 벌러덩 자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아무 반응이 없고 재미있는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감동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별 변화가 없던 그 죄수들이 목사가 설교하려고 단에 올라가다가 그 작은 못에 걸려서 뒤로 자빠졌더니 박장 대소를 하며 웃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이 넘어진 것이 웃음꼴이 된 자신의 모습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바로 설교단에 올라가 고별 설교 가져온 것을 찢어버리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생 가운데 때로 저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인생 가운데 작은 못에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 이곳 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넘어진 목사를 보고 웃었던 죄수들이 그 설교에 마음을 열고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한 것이 위선이 아닙니다. 그저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때로는 내 눈 속에 하나님처럼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 남을 정제하고 남을 비판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뭘 해도 된 것처럼 하는 힘 들어가 있는 위선자와 외식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목사님처럼 설교 준비를 교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사님은 마치 자신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적적이고 더 신앙적으로 그들보다 위에 있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착한 사람 만들어야지 하는 하나님 같은 교만과 오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교가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지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도리어 자신의 힘을 빼고 기를 빼고 마음까지 내려놓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을 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그 어깨를 일으켜 세워 세상에 나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힘을 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연동께 여러분 외식하는 자, 위선자였던 인간 사울은 다메색에서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눈에 비닐이 씌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다 빼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울이 바울이 되죠. 그리고 바울은 힘 빠진 자신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다. 바울이 쓴 수많은 바울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가요. 바울서신을 제외한 보금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게시록에는 50번 정도 나오지만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 바울서신에는 10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 짧지만 더 많은 은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 여러분 한 편 한 편 읽어보십시오. 빌립버서, 에베소서 그 편지의 앞부분 인사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인사말에는 항상 은혜로 끝납니다. 바울의 편지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납니다. 그의 삶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위선을 회개하고 힘을 뺀 자신의 신앙의 삶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저와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잘 못하면 누군가 비판하고 정제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품을 수 있죠. 그 이상의 생각 가질 수 있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라.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그 핏값대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죠. 내 힘을 빼는 것,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힘을 빼고 사는 것은 곧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불량대로 지혜와 사랑, 겸손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십시다. 힘 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을 빼 교만과 위선적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님의 나를 간절히 소망하여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포된 말씀을 받아 결단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길과 강을 내어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외식되고 위선적인 죄된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잘못된 영적인 힘을 빼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 내 생각, 내 물질 그 이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교만하며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자족하고 그 안에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을 빼며 주여 우리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